야, 나에게 휴가라니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칠 순 없지. 야, 나도 KTX를 타보는구나. 가만있자. 아, 펴 끈 데는 어디야? 어? 뭐요? 누구, 누구? 누구세요? 왜 이러세요, 진짜? 어디 있냐, 내 반. 왜? 저 시기. 야, 뭐 장식아, 장식아 이봐. 얼른 불러 이봐. 안 그러면 너 죽어. 저 진짜 장식이 아니라니까요. 그는 뭔데? 저 진짜 영재 중이라니까요. 이 자식이 좀 닮았다고 오니 오니 했더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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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형님. 형님, 내가 지금 너무 와가지고 아파, 아파, 아파. 뭐 제가 형님, 불교하겠습니다, 불교하겠습니다. 형님, 형님, 제가 불교하겠습니다. 잘 감시해, 이 자식. 어?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으악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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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장식아. 괜찮냐, 어? 저 장식이야, 아니요? 야, 인마 정신 차려, 인마. 이 자식이, 이 미신 거야, 뭐야. 일어나서 빨리. 일어나서. 일어나서, 일어나서. 일어나서, 일어나서. 일어나서, 일어나서. 일어나서. 야 빨리 해봐 나가봐 홀 지금 사람들 많아 이거 화 진짜 씨 알았으니까 아이고 진짜 불쌍한 자식 크길래 아니 부수돈을 왜 손 대가지고 그러냐 아 저 정말 창식인지 뭔지 그런 사람 진짜 몰라요 아 미친 아로 아로 너 미친 거 다 한다 다 안다 미친 거 아 아 아 아 진짜 요 진짜 용지 중이예요 그래 너 영웅 저중 웨이터 영웅 저중 또 손님 많았어 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우리가 어 지난번에 공동묘지인가 거기 아마 단합대회 갔다가 찍은 사진이야 어 그 전이 나오고 사실 뭐 이 사진은 영웅 제중이랑 니가 닮아가지고 뭐 좋다고 봐 아 하고 있었어 니가 어 그지 대크에 일어났지 야 근데 있잖아 부수가 너를 철작에 감시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. 이번에는 잡히면 너 이러고 있는데 그만해놔봐. 많이 못할게. 이기라도 너. 봤어? 자 빨리 입어. 나 가서 얼른. 야 빨리 이러라. 빨리 이러라. 빨리 이러라. 아이씨 정말 어떡하지?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지? 그래. 어차피 여기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. 빠져나가려면 당분간 창식인지 뭔지 그 자식인 척 하는 수밖에 없어. 야 유노 유노. 네 유치원 형. 어디 갔었어? 사비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빨리 가서 이리 봐. 어 잠깐. 철이스 철이스. 이름 봐봐. 영웅재주. 이름이랑 오빠 똑 닮았다니. 지대로 닮았네. 오빠. 어디. 어머나. 왜 이러세요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왜 이러세요. 내가 왜 이럴 거 같아. 오빠. 내 스타일이야. 야야 앉아봐 앉아봐. 여 broke다. 이리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니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미안. 미안. 이거 쭉 사봐 봐. 네? 너 지금 있다고 보기 좋아 인마. 너 저는 어땠는지 알아? 진짜? 아니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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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렇게 상상할 줄 알았다. 응? 야! 그거 아냐? 너 어땠냐면. 야!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녀와. 저, 저는 없어요. 믿잖아, 인마. 진짜 없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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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시오. 한마디로. 한마디로 쌩 양아치였다. 네? 쌩! 야! 막 이게. 야! 그러니까 너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간 상태로 쭉 사러. 어? 전의 기억. 돈 와봐야 네 인생에 도움될 거 없어. 응? 응. 나 간다. 응? 누가 이거 씨. 여기다 님이. 자, 씨. 고마워. 고마워. 하, 잘 나왔다. 너 없어졌을 때 싹 다 지워버렸었거든. 근데. 나 정말 양아치였다면서.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어? 기억이 돌아온 거야? 아니. 망치 형이 얘기해줬어. 와. 저기. 아니, 나 같은 놈 왜 좋아했었어? 너니까. 걱정 마. 오늘은 없어. 모처럼 너랑 진하게 데이트하려고 내가 약 좀 쳤어. 야, 야? 자. 어. 저, 정신 좀 차려봐요. 또 이대로 시간이 나를 남겨두고 그날 데려간다 해도 참을 하진 못한 말 이렇게 아파도 그냥 내 곁에 있어줘 가지 마. 가지 마. 왜, 왜 이러세요? 간다. 내 맘을 맞아라. 내가 보낼 테니까. 오오오. 미운이 하드리나. 내가. 내가. 야. 그 자식 아직도야? 네, 형님. 면모가 없습니다. 야, 그 자식 그거 쇼하는 거 아니야? 아유, 그 형님 죽으려고 환장했지. 아니, 어떻게 형님들은 아유, 아유 아유 아닐 겁니다 형님. 아닙니다 아닙니다. 걔 엄마는 아직 수술 전이라고 했지? 예. 그럼 내 돈이 어디 있단 얘긴데.